제일 맛있다 메테오 두번 쓸스있죠 메테오 메테오 less bedroom 오오오오오 오호우 여보 뭔가 피로도가 다 떨어지면은 그냥 도망가기가 좋아요 아까 드래곤보다 훨씬 쉽네 그죠? 아까 드래곤보다 훨씬 쉬워요 제가 피가 안달죠? 맞아도? 400골드 오오오 얘가 근데 보스 맞나? 얘 보스 아닌 것 같은데? 중간 보스쯤 되지 않을까요? 네 중간 보스쯤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뭐가 있네 나니 나니 아밀렛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무슨 아밀렛이냐? 오 여기 뭐가 또 얻었고 이거 또 뭐야 아 이거는 쾌템인 것 같네 쾌템 네 쾌템 쾌템 아멜렛인 것 같은데? 이거 갖다가 뭐 누구한테 갖다줘야 되나? 그지? 유격사 뽑기 안 가시나요? 유격사 뽑기요? 누구 말하는 거지? 에스텔 말하는 거야? 에스텔하고 요시아 렌 이런 애들? 얘네들 다 뽑았는데? 렌이랑 요시아 어 렌이랑 에스텔 뽑았어요 이거 쾌템인가봐요 쾌템 여기 못 끼는 거 보니까 뭐 없겠지? 쟤가 혹시 지나가면서 그거 뭐냐 오 안 가지고 아씨 뭐야 아 해독포시 하나 먹어주고요 해독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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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어 여기 돈 많이 준다 여기 돈 많이 줘서 좋네요 아까전 일반필드 보다는 훨씬 많이 주죠 여기에 사냥하나 사냥할만 나는데요? 생각보다? 상자 내가 안먹고 지나간거 없겠지? 다 먹었겠지? 아.. 제발 살려주세요 뭔데 아니 뭐야 왜 안도망가는거야 도대체? 와 피가 반..반이 나갔네? 돈 많지 않아 이제 쭉쭉 세.. 아니에요 돈 별로 없어요 아까전에 템 안사고 왔다니까? 이거 다 사고나면 돈 없어요 아까전에 빅기랑 방어구 있잖아요 방어구 방어구를 안사고 그냥 왔어요 네 돈 아끼려고 저도 방어구 안사도 될거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거 뭔데 빨리 죽여 아니 뭐하는거야 아.. 이게 타겟팅이.. 네.. 제가 원.. 어.. 제가 원하는 애를 모를 수 있는게 아니고.. 타임을 들었고.. 그렇지 타겟팅이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가 아니고.. 마업으로 갔다가 독풀어주고요 지금 경험치가 얼마나 남았지? 4,070 얼마 안남았네? 레벨업까지? 4,070 얼마 안남았네? 5,070 5,070 5,070 오우 와우와우 5,070 5,070 5,070 5,070 5,070 이거 제가 볼때는 물약을 한두개 정도 먹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1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러면 안 좋겠지 세이브한번 해주고 가면서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저기 상자 있다 저 상자 열었던 건가 낙이 오늘도 흐엑 흐엑 perto 좀 쎄구만? 큰 거미들은 좀 조심해야겠네 아 얘들 도망을 못가 얘가 도망을 가야되는데 도망을 잘 못가야겠네 하니깐 어느정도 때리고 한 다음에 튀어야 되는데 튀진 못해 예에 계속 쳐맞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경직에 경직이 두마리서 계속 때리니까 경직에 계속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오케이 이거 안 먹었던거였네 스태가 0되면 못 도망가는게 아니고 그거에요 그냥 계속 경직걸려서 그래요 콤보가 이런식으로 이어지네 이게 방금전에 배운 기술이거든요 와우 한방에 그냥 터뜨려 머리통 그냥 터뜨려 버리네 그냥 거미 머리통을 갖다가 그냥 터뜨려 버려요 한방에 아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레벨업을 못했네 조금만 더 잡으면 레벨업인데 아깝다 일단은 세이브하고 오신부를 찾았으니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진행상 보니까 여기가 3분의 1 지정이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얘네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해줘 레벨업하고 들어가야지 경험치 왜 도르지 경험치 안오르나? 경험치 안오르나? 경험치 안오르나? 일식밖에 안오르네 그래도 얘네들 잡다보면 금방 오르겠지? 네 일 일오르네요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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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데? 얘 말고 다른애 얘 말고 다른애 아무리 그래도 그치 쟤는 아니야 재 잡으려 하다 죽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1식밖에 안오르네 근데 아까 거기서 레벨을 파고 왔어야 되는데 레벨이 딱 안올라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깐 금방 레벨업 하겠죠? 금방 잡으니까 레벨업 딱 찍고 가야되는데 이거 락핑 열 수 있나 지금? 자 락 안열리죠 이거? 이거 뭐 한마리 있을텐데 여기 스켈렉톤 같은 한마리 있을텐데 그래 그래 얘는 경험치 많이 안주나? 여기 몹들이 이제 다 경험치 1밖에 안주나봐요 여기 몹들이 경험치 1밖에 안주나봐요 레벨 오르기 직전 아니냐? 오케이 12마리 더 잡으면 돼요 12마리 12마리 더 잡으면 돼 바꿔주고 키가 진짜 헷갈린다 키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써야되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만 만들어놨어 복잡하게만 만들어놨어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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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독걸린거 치료해주고요 terrorув Eyes 러브는 좀 더 많아가지고 ические 아이디가 기가 새서야된다 으아잉 항해이 많이 쎄쩔쩔쩔쩔쩔 벌써 지금 케스트 두개 두개 클리어했습니다 두개 이제 그냥 막 내 버블들 그냥 밟아버리죠? 벌레들 정도는 그냥 밟아버리죠? 지금 레벨업 하려고 얼마 안 남아가지고 레벨업 하려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케이 6마리 6마리만 더 잡으면 돼 6마리 4마리 3마리 오 3마리 있다 2마리 2마리 오케이 레벨업 좋았쓰 가자 8마리 8마리 찍었죠? 만화가 440 좋고 네 감성 감사감사 요렇게 하고 자 암호 상점 가서 일단은 제 갓바 팔아야겠죠? 필요없는 갑바 팔아버리고 더 좋은 갑바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아이템을 판다 자 골드셋 다 팔아버리고 사운드 굿 사운드 굿 아직은 이 다음 게 없네요 이 다음 거 나오면 살려고 했는데 아직 없네 자 일단 세이브 저 세이브 파일도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저거 좀 지우고 싶은데 저거 지울 수 있나? 저 위로 올라가서 무기점도 뭐 좋은 거 파는지 한번 볼게요 레벨업을 했으니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로우 세컬루 오오오오 새 무기가 몇 개 있대요 아? 뭐야 새 무기 있대매 새 무기 근데 왜 내가 봤던 거지? 이거는 언제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쓰레기죠 일단은 템 정리를 다 해줍니다 일단은 템 정리를 다 해줍니다 사..사드로 어..사드로긴가? 네 걔한테 갖다 줘야되나 그러니까 무기는 아직 똑같아요 네 내 딸아 내 딸아 내 재료와 물약이 너의 기분이 좋게 이거 필요없고 내 딸아 지금 당장은 물약 필요없죠 내 딸아 어디로 가야 하응 여기였나? 이 집이었나? 아니야 이 집 아니야 분명히 어 뭐냐 장신구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장신구 파는 가게가 여기 힘의 집이고 힘의 집도 한번 둘러줍시다 새로운 기술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마우스 음 저는 가슴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슴소? 아... 당연히 당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신의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세계술을 배워보.. 세계술을 아직 못 배워보는데 아직은 세계술을 못 배우고 있긴 게임 온 사람들 혹시 네 그 뭐냐 레벨 한 몇정도 되면은 엔딩까지 볼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나? 랩 100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겠죠 랩 100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겠죠 랩 100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겠죠 불아치다가 손모가지 날아가는거 안 배우셨어요? 불아치면 안 돼요 여기..여긴가보다 이 집이다 엘로 랩 100은, Young, Young, Young 와 이거를 팔아야되나 말아야되나 많아 유즈 보너스 10이네 여기 여기에 여기 이렇게 팔듯이 보니까 팔듯이 나왔어요 팔면은 팔려고 할때 몇이 효과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10 덜들게 해주는거죠 10 너무 많으면 50정도로 오 여기 나왔다 시기일링 오오오 맥스마나 300증가 미쳤다 버너택의 20정황 저항한대요 불저항 20 포이즌에 저항하는거 제가 볼 때 이거 링 하나 사주고요 다른건 필요없겠다 영상 보니까 27렙 올리고 엔딩본다 새로운 아이템이 오랫동안 시기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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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템 껴놓을거 다 껴놓은거 같고 낄거 다 낀거 같고 해볼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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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블록 띠용 띠용 오케이 모싱 어디로 가야되냐 이쪽인가? 이 아뮬렛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 아뮬렛은 무엇일까요? 이 아뮬렛은 무엇일까요? 이 아뮬렛은 무엇일까요? 흠... 제가 처음 봤을때봐요 제롤롤은 옛내역의 전문가들이예요 오오 아이템 엑스퍼트래요 네, 엑스퍼트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제라이트한테 도서관으로 가야되는거죠 도서관으로 가야되면 그럼 제가 도서관으로 가야되면 되겠네요 소품을 배달할 수 있을때마다 종룡으로 가야되면 되겠네요 도서관으로 가야되면 되겠네요 사도쿠 당연하죠 도서관으로 가야되면 되겠네요 어차 오케이, 레츠고 2%정도 부족한거같아요 게임이 게임이 한 2% 부족한 느낌이에요 다 좋은데 인터페이스는 한 80% 부족한 느낌이고 인터페이스는 한 80% 부족한 느낌이고 그거 외에는 한 2%정도씩 다 부족한거같아요 무언가가 부족해 하지만 그 무언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헬로 어 이 로고스의 호신부라는 것이 뭔지 알겠어? 로고스 로고스래 로고스 아 네네 로고스의 로고스의 로고스 1000년 동안 오그록을 싸우고 우가르드 대전 블라즉 로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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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를 받았답니다 블라즉 옥럭은 모두 무완한 원하지 않았지만 조심하자 여러분들 너와서 왜 너무 Musical이 너무 화뵙더라 가능하다면 처럼 마드 중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발, 암걸 오그로로 부를 곳에 n가다든지 음~~ 절반은 도시 밑에 거대한 미궁으로 도망쳤다고? 남의 침이 윽루 속을 포함해 그 집에서 문을 지나고 있는 마음의 모 csator 이 숫자들이 inten스패 속을 impul을 하려고 바다 그리와의 여유가 그려죽의 그녀가 그리와의 세계가 areas라면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가 물론이 kann 그녀의 여유가 윽루호스를 오케 알았읍 일단 그럼 오그록 쪽이랑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신부에 대해서 오신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가봅시다 오그록 마을을 가야될 것 같아요 오그록 마을은 어디있는거야? 자 일단 여기서 저자 동쪽으로 쭉 가볼게요 동쪽으로 쭉 가보자 뭐야 저기 왜 쟤가있어? 자 한번 혼내줘 볼까요? 그 친구? 잠깐만 놀라봐 아 쎈데? 오케이 어 이제는 이제는 그래도 잘 잡네요 이제는 잘 잡네 경험치 몇 올랐지? 35정도씩 오르는거 같네 35 35면은 많이 오르는거 아닌가? 흐헤헤헤헤헤헤헤 여기만 가벼워 여기만 가벼워 여기만 가벼워 여기만 가벼워 여기만 가벼워 뭐야 어쩌라는거야? 자 달려주고요 오른쪽으로 쭉 쭉 달려올게요 그냥 몹들 다 무시하고 그냥 쭉 가봅시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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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오그록이 어떻게 생긴 애들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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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닌자들이 나오지 갑자기 닌자들이 나오네 뜬금없이 그죠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잠깐만 쁘려고 자 피 회복하는거 한번 써주고요 피 회복하는 마법 한번 써주고 어디로 가요 뭐야 이거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쪽으로 아 쟤네들이 오그록이에요 쟤네들이 오그록인가 아까 전에 죽였던 애들이 오그록일까요 오이오이 어디로 가야되냐구 길이 막혀있는데 뭐지 너냐 너냐 와 allora 먹 armored 나 그냥 갔다집어 던져버리네 힘이 장사인데? 뭐 여기 딱봐도 위험해 보이는 애들이죠? 그치 럴코가 제일 위험이야 럴코 아 얘들 오그록이라고 나와있는데 아 제발 도망가자 첫 небольшоп 워우RR lose 왓다 팍? 와우시 뭐야 이거 아! 와하하우우 Blair가는거 보소? 일골드 일골드밖에 안주면서 감이.. 이런 짓을 해? 자 피해естно 한번 더 시켜주고요 일골드밖에 안주면서 이런짓을 하네? 어? 여기 뭔가 있는데? 헬로우 아저씨! 저랑 대화 좀 합시다. 자! 기다려봐! 야 이거 몹 사라진거 보니까 이거 mpc 사라진거 보니까 버거 걸린거 같은데? 자 버거 걸린거 같죠 이거? 이럴때는 이럴때는 다시 시작해 다 시작하고 하는게 좋을거 같애요 네 다 시작 다 시작해주면은 될거에요 와 부팅속도 봐 미쳤다 졸라 빠른데? 뭐지? 근데 이거 안뜨냐 이거? 뭐지? 뭐지? 돌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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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잠깐 세수 좀 한번 하고 올게요 세수 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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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기사분이 8시 정도에 오신다. KT 그거 뭐냐 TV도 바꾸면은 TV도 그 뭐냐 TV도 KT로 바꾸면은 55인치짜리 준다. 일단 지금 SK로는 아예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보고 싶다. 일단 KT 기사님 와가지고 가야 돼. 됐지 안 됐지. 아 중소기업 거 후진 거예요? 잠깐 내가 어디 어디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장해 놓은 거지? 시간도 안 나와 있어. 아니 진짜 개 진짜 돌아가시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 퀵세이버 하지 말걸. 헷갈리게 하네 이거. 어떤 거였지? 그런가? 이거 맞겠죠? 맞는 거 같아. 제가 이쪽으로 출발하기 전에 세이브를 해놨었네. 다행이다. 끊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네 에러 났어요 지금. 그 카카오 플레이어 에러난 상태여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에러난 창을 갖다가 건드리거나 카카오 플레이어를 건드리는 순간 바로 튕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보다 갑자기 네 어 방송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분명 튕긴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에러 뜬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다행히 지금 튕기지는 않아가지고 튕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대로 냅두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한 번 튕기잖아요. 튕기면 이게 계속 다시 재부팅해도 계속 튕기기 때문에 어메이상은 적게 좀 더 떨어져서 도가가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어? 어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여기 안가? 일단은 끊기는 현상 있잖아요 카카오티비만 끊기는 현상 그건 RTMP 송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플레이어로 키면 해결은 되는데 또 문제는 카카오 플레이어도 저렇게 에러가 나서 멈출때가 있다는거 와 미쳤나봐 너 왜이렇게 잘했어 미쳤나봐 오우씨 죽겠다 아니 아니 쟤한테 죽는다고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 말도 안되는데 진짜로 말도 안되는 일인데 이거 아니 이게 죽는다고 오우 돌아가시겠네 여러분들 야식 뭐 먹을까요 슬슬 슬슬 야식이 고픈 시간인데 이덕하니 안녕하세요 슬슬 야식이 고픈 시간인데 난 냉동감자튀김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었다구요 죽여버려 자 이 친구들도 혼내줘야겠죠 오 피하는거봐 미쳤다 아 아 진짜 얘네들 피하는거봐 미쳤네 미쳤네 또 여기다가 말도 있어 아니 이거 왜 켜나간다고 아 네, 지금 야식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가지고 왔냐고요? 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완성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컵라면 아니냐고요? 촉이 예리하시네. 네, 맞아요. 컵라면이에요, 컵라면. 컵라면, 네, 튀김우동 하나 끓였습니다. 튀김우동, 맛있겠죠? 아, 아우, 씨. 그런가. 미쳤나봐. 약해 빠졌으면서 감히 나한테. 나무젓가락 소리 아니에요. 네, 새젓가락 소리예요. 새젓가락. 네, 세이브도 한 번 해주고. Ben 28th sem깎izz. 대구 pense. 또 한 번 해주고. than하 하얀 엄마esse 카톡 때려주고 뒤로 살짝 빠졌다가 살짝 빠졌다가 아 아 아닌데 야 얘 왜 이렇게 세냐 얘는 와 저거 미쳤나봐 저거 고마는 애야 자 피 한번 이렇게 쭉 채워주고 쟤가 약하다고요 센 편인데 이정도면 많이 센건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와 아 아 와 씨 와 씨 죽을뻔 했네 야 안받았어 아 씨 죽을뻔 했네 아 씨 죽을뻔 했네 이렇게 한 마리씩 상대할 때는 되게 쉬운데 여러 마리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와, 물량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아까 물량 하나도 안 쓰고 간 거였는데. 처음에 버그 났을 때, 그때는 물량 하나도 안 쓰고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아니, 저게 왜 안 맞냐고. 아, 나 분명히 제대로 날렸는데. 아니, 잠깐만. 쳤나 봐. 오케이. 제대로 왔죠? 아이고, 물량을 또 먹어버렸네. 물량 8개. 와, 12개 넘게 있었는데 지금 8개밖에 안 남았네? 자, 일단은 세이브를 해주고 여러분들, 먹방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잠깐 좀, 밥 좀 먹읍시다. 이거 제대로 세이브된 거 맞아? 레버넌트 오늘 켜나가면 뭐하냐고요? 레버넌트 오늘 켜나가면 뭐하냐고요? 다음 게임 내일 그, 뭐냐. 삼계유 하겠죠, 삼계유? 아, 야 이거 근데, 아, 이거. 컵에다가, 컵라면인데, 컵에다가 안 담고 지금,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들고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보여주면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반찬은 네 열무여 열무여 열무 열무 하나요 하나 그릇이 커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돼 참치도 참치도 들어가 있어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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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